마이티 구즈 우주를 누비며 악당들을 사냥한다 다시 바로 마이티 구즈 마이티 구즈 우주 우주 최고의 현상금 사냥꾼의 삽니다 마이티 구즈 좋아요! 오늘의 핵게임은 마이티 구즈 메탈 슬로그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느낌이던거 같더라구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입문 시작 반가워요 마이티 구즈 여긴 당신이 충격한 오퍼레이스 총수입니다 평소처럼 입문중인 원격으로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지도하면서 우주로 이동하고 입문을 수행할 수 있어요 행원을 빌어요 보이드의 손길로부터 방크 사냥관을 구출하자 누군진 모르겠지만 다 살아죽이다 보면 뭔가 되겠지? 아래로 발사되면 낙하 속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음 카우보이 손은 내가 안해봤어 으앙 죽음 워스티드 아니 그게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Z가 구르기 X가 점프 C가 발사 뭐야 아니 V가 V가 울기고 굶이 맞춰있다고? 아 근데 키가 좀 애매한데 잠시만 잠깐만 설정 입력 설정 잠깐만요 어어 사격 점프 아니 잠깐 아니 점프 사격 구르기 좋아 이게 이게 맞지 않을까? 이게 근본 아닌가? 이 엘리미터를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조종 패널을 찾으면 분명 작동할거에요 꾸액 나를 막을 자 그 무엇인가 어어 죽어라 날 팠다고? 난 이 이 우주 최고의 암살자다 나를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터미널을 부숴버린거야? 꾸액 목격자가 없으니 암살이지 그치? 아 뭐야 아이씨 아이씨 한 대 맞았어 아 근데 지짐 그 지짐은 무슨 효과지? 가자 구르기를 사용하면 전망을 이거 이미 구르기를 사용하면 전망을 이거 이미 아이씨 저기 맞는 편 저기 맞는 판단이었구나 꾸액 주먹 하크 사료관 뭐야 이거 머신건 좋아 200발 죽어 죽어 좋았어 내가 탈 수 있는건 아니네 이거랑 비슷한 게임이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거는 처음 보네 아예 나 오락실에서 저런 게임 본적 없는거 같애 그 람보같이 생긴 애들이 뭐 뭐 잡는건 봤는데 아니 본거 같기도 하고 이제 가물가물하네 아니 근데 나 솔직히 오락실에서 닌자베이스볼 배트맨만한 닌자베이스볼 배트맨이랑 그 데빗 프론트 같은거만 좋아해가지고 이거 봤어도 안했을거 같긴 해 확실히 근데 비슷하기도 하네 이것도 살짝 오늘은 빠지지않아 어허허허허 잠깐만 나 저거 안했나? 잠시만요 야 저 사람 다 외웠나보네 자 야 저사람 다 외웠나보네 아 미친 잠시만 아 어쩐지 길더라 아이씨! 투입! 투입 초당 캐시 10원으로 해버렸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요 하이씨 이런 이런 실수를 할 줄이야 오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F1 감사합니다 여기에 물은 조수가 필요한 법! 마이티고스도 예외도 아니죠? 비슷한.. 비슷한 느낌이긴 아니에요 저것도 어떻게보여? 뭐야? 동료는 CPU가 조정하는 캐릭터 입만해서 마이티고스라도 없습니다 동료 캐릭터는 자기만한 능력있고 어떤 동료는 능력보다 우월하기도 합니다 동료로 해금할 수 있습니다 아빈! 머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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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엉 죽어! 아 뭐야? 아 미친 이게 맞는다고? 오케이 치룩! 아 치룩 먹으면 치료 다 되네 미친 괜찮은데? 죽어라! 어어어엉 웅 웅 웅 수짱 에스는 뭐지? 아 가자! 슈퍼 머싱건! 마이티보드! 저희 공격파는 마이티기지가 차오르면 마이티보드로 활성할 수 있습니다 공격력이 최대가 되고 대부분의 피해로 delture 머 relies 빠른 속도로 탑니다 오케이 우어어어 우리 날더어어어어어어 죽어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껴 그냥 우리 아하하하 아하하하 미래 Kannst 마 май고 상자는 돈인가? 새록회옥ится 있고 머신건 머신건 이즈 레디 마이티무스 아니 젠장 마이티무스 다 떨어졌네 그 지나가는 동안 슈앗 그룬 슈앗 그룬 뭔데? 아니 야 방극 올이 왜 나온건데? 아니 방극 올이 왜 나온거야? 이즈 우왕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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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우 뭐야 잠깐만 샷 고! 끄웍 아 이래서 오리 오리 울기는 무슨 효과야? 끄웍 가자! 자 좌우부스 스킨 경험원이 무기장인 박후님의 위치가 매우 가까워요 그에게 돌려보면서 박후님을 찾아보세요 조심하구요 박! 박! 하단사격 오케이 몇주인가? 날 구해줬구만 여기서 나가자고 백만 동료 동료는 이제 무기고 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크 사령관을 찾았다 지금 어디로 가지 감옥관 안돼! 머신군! 보스인가? 오! 보스전이구만 아니!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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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는다고? 하나하나 떨어뜨려야지 어떻게 되겠지? 오! 돼지간 좀 쓸만하네! 자꾸 무신건 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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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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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si 거위야! 아! 아! brothers 오잉스 뒤에서 오다니 비겁한 녀석 엑셀 싱크론을 방해할 생각인가 음... 점프 아 좋아 이거 근데 슬로우 잡폭기 있나? 잡폭 없네 잡폭 없는건 좀 아쉽네 해냈군요 위치 확인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견인빔 활성화 견인빔 여우생보단 강할 수 없지 여우생보다 강하려면 전차정도 끄고 와야되요 전차하나가 여우생 세명이었나? 그정도는 해야지 이제 좀 저거 했다하지 오 거위재단인가? 뭐야 아니네? 거위를 꿈꾸는 아괴물이 까마귀를 불러! 까악! 까악! 이거는 왠지 롱맨에서 이런... 이런 거 나오지 않냐? 롱맨에서?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위이! 야 부은! 이시어 흐흫 우리 시설 안구에서 연산금 사냥꾼 거위 안되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잘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지 까마귀 내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물! 눈입니다 위이! 대하니 문! 이시어 까악! 바로 처리하겠습니다악! 꺼내줘서 고맙네 음식이 정말 맛대가 없었거든 함수에 돌아왔더니 장비를 선반줄 수 있겠어 무기구로 따라와서 장비를 업그레이더라고 무기구를 헤드맨습니다 아웃머리 여기 있었구만 무기구 칩장비 보조무기를 개조하고 동료를 선택해서 인물을 데려갈 수 있다 오케이 으응 어? 아 이거 나가는거야? 잠시만 이가 뭐지? 보조무기 원님을 날 깨끗거린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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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거였어? 하긴 원님을 날 깨끗거리면 기분이 좋긴하지 맞는 말이에요 동료는 흠 기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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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창을 무한대로 제공해줍니다 너 일로와 따라와 그치 가자 마이티 구조 뭐야 아니아니아니 인물시작 키가 뭔데? 엔터인가? 아니 C가 뒤로고 C가 인물시작이라고? 잠깐만 뭔데? 야 키 왜 저래? 잠시만요 뭐 아니 나 키 세팅 키 세팅 바꾼거 때문에 지금 야랄났네? 잠깐만 시간취소 치가 인물시작? 그 뭐야 이게 입력설정 여기 아니 뭐야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지? 아니 근데 이번에 포기하기는 좀 그런데? 상영이 C고 어쩜 아 됐다 그냥 이대로 하자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그때 바꾸는 걸로 합시다 미션 스타트 저 황금 포트는 뭐지? 돼지 포트인가? 아닌데? 무신인 것 멋진 착지네요 무게호성대입니다 인공위성으로 보면 호성대는 그것 기준으로 동쪽에 연료를 모급하고 있어요 간다 감히 감히 연료로 모급하마니 너희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가진 석유는 석유로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 석유가 나는 곳은 어디든 민주주의를 전파하러 우리가 가지 에이 좀 메탈슬러우 미싼 느낌이 게임이에요 맞아 꾸에에에에에에엑 꾸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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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으어엉 간다!! 재진이 열심히 일하는데 좋아! 가자,뒤지! 아니, 그 임무수행하다가 뒤지가 구워지면 너무 맛있어질 것 같아서 아마 안되지 않을까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좀 너무 잔인하잖아,그거 배고파 짓고 아냐,임무수행하는데 아니,머신건 괜찮아,괜찮아 부숴야 되는구만 내려간다! 간다,마이티구즈 안되,메탈슬러그에 대한 존중이 없네 뭐,메탈슬러그는 해빗머신건 그러면 대각선으로 쏠 수 있지만 허하하하하 Prof 쇼트건 오케이 이게 샷건인가? 과연 이렇게 쏘는 걸 샷건이라 할 수 있는 건가 이거? 그 단어 그 뭐지? 저것 때문에 안되게 막혔을거요 안되게 막혔을거요 안되게! 아니! 야! 이걸 밀어가지고 죽여버리네? 안돼! 아니 잠깐만 구름이 너무 저거에 쇼트건 야 맵을 이렇게 만들어 온거 한 번에 죽이는 건 좀 잔인한데? 아 으어엑 무기호성대를 찾았다 뭐야 누구지 어떤 스토커지 까악 이 몸이 나서 뭘 까악 그런 느낌이군 무기호성대를 잡았는지 성공했군요 좋아요 직원에 잔동차를 가서 그 차를 부숴버리세요 무신건 이즈레디 간다 화면이 너무 흔들려서 가이성이 좀 떨어지긴 한다 내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이게 맞아버리네 올려줘 그렇지 아 아파 힐링 팩터 내놔 그렇지 자 콤보 어잉 저리 가 아이 진작 이게 만... 괜찮아 괜찮아 힐링 팩트 있으면 돼 레나. 좋았어. 가자 마이티브ben 허허허허헣하! 아 이게 맞네 아니야 잠깐만 그걸 내리면 어떻게 브이가 내리는 거구나 바이크 씹 못 참지 아 아니 체력 1 남았 아니 뭐야 나 언제 체력 찼어 다행이네요 체력이 차있었네 여기 슬컨 안되나요 모르겠어요 안해봐서 뭘로 하지만 하나 더 있다는 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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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픈데 아 뭐야 데미지가 안들어오나? 아 자동차에 데미지가 들어오는구나 지금 아잇야 안돼 잠시만 야 아니 한 번 내리면 계속 데미지 받는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차량 머신건이 그렇게 데미지가 세지가 않아 이게 자 모든 걸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 뭐야 여기야? 꽤 예전 예전 자리에서 스타트하네 아 체력 1로 오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맞은 거 아니지? 아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이거? 나 보스크민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다보네? 그래! 오, 온다! 그 녀석이 온다! 아니, 야, 이건 반칙이잖아! 뭐야, 이거 스콜피온이야? 아이! 이거 오리고기잖아, 씨! 오리고기 만들라고 있어 아, 저 어떻게 피해? 얘 치료제 주겠지?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저거는? 모르겠고, 마이티 코스! 이 버튼에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코러스! 코러스! 뭐야? 아직 남았구만! 터져, 판 녀석! 오! 아, 구름이 무적인가, 설마, 이거? 구름이가 무적이구나! 야, 보통 슬럼그류 게임에서 구름이는 무적이 아닐텐데? 개 신기하네? 아! 브라짱이 한 대 맞았어! 아, 정신없는 거야, 씨! 슈퍼사이아잉! 죽어! 불러! 그치? 야, 떨어졌으면 죽었다, 방금! 아! 으에에에엑! 오, 씨! 어, 신 수정자! 죽어라! 오, 씨! 아슬아슬했다! 진짜 개 아슬아슬했다, 진짜! 어! 안 돼에에에에! 아까 그 낭떠러지에서 네 번이나 죽었어! 세 번 죽었지, 거기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무기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으! 공, 공, 병신! 구르기 버튼은 이제 적들에게서 튕겨서 나온다 어떻게 구매해? 내가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엔터구나 뭐지 이게? 그냥 제자리에서 유지한다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뭘로 새로운 애는 없고 돼지 폭탄 짧은 시간 폭발하는 튕기는 폭탄 발사 좋은데? 근데 쿨이 좀 길긴 하네 그래도 우는 것보다 100배 낫지 그치? 우는 것보다 100배 나 간다 새로운 아이씨 자꾸 자꾸 저기서 C 눌러서 자꾸 메뉴로 가네 아레나의 챔피언이 되자 내가 왜 동료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 2피 코어 모델이 시정지 메뉴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명이서 할 수도 있구만 이달의 아레나는 우승자는 롱홀 뭐야 누가 감히 크라크막을 막이하느냐 고망공이야 이제 4개 남은 건 싸움뿐이다 새로운 도전자다 전투를 시작하지 그치? 죽어 그치? 무신건 이즈레디 얼마든지 와라 다 죽여주마 아할 치료ioso grupo 싸우기 5 개좋은 건 없다 잘 싸우는 건구나 크라크막은 이기스 희생지ВО자꾼나 크라크막이 누군데 빨리 데려와 맨 앞에 데려와라 전기 지지 bitte 아 이거 메탈슬롱에서 그 그 똥북딱 던지는 애는 아니야? 휴! 가자! 샷건! 아이 샷건 다 썼어 신나가지고 아우 정신없어 부르기 좋아 이렇게나 강력한 모양이라니 놀랍군 다른 둔 보다 강하긴 하지만 크라크방 하나 쓰러지지 않다 아 그럼 크라크방을 데려와 뭐 크라크방이 그런 진짜 뭐 씹덕새끼 마냥 흐흫하핳하핳 그래서 크라크방이 뭔데 씹덕아 아 이걸 날 찌부시킨다고? 야 근데 이건 머신군 여러개 먹어도 그 중첩이 안되네 저 국타 3개 아 아프다 아프다 맵다 치료제네나 치료제네나 안되겠다 마이티드 전부 죽어라 전부 죽어라 벌레새끼들 브라보 그대에게 찬사를 불린다 그대는 나의 최고 챔피언인 스캐빙과 싸울 영광을 누릴 가치가 있다 스캐빙이 누구야? 빨리 데려와 轉 수고하 나도 최대출력으로 싸우지 끄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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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2단계 최대 보스라고 너희들 너희들 투기장 너무 시시한대 말도 안 돼 새로운 챔피언이 산생했다 돈 내나 돈 돈과 명예를 내놔 나에게 이 나라의 세금의 20%를 바쳐라 그리고 명예로는 거위동상을 세워 금색으로 지금 당장 진짜 아무것도 안주는거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안주기야? 프로팀 봐 마이티게이지가 더 오래 지속된다 좋아요 공변신 쓰지도 않는거 빼고 자율성 초집감으로 가자 마이티게이지 완전히 채우면 마이티보드 뭔소리야? 마이티는 원래 채울 수 있는 쓸 수 있는거 아니었어? 한번 껴보면 알겠지? 아아 아 마이티를 바로 채우는거구나 번영이 왜 저렇게 되있지? 마이티게이지를 완전히 채우면서라고 해야되는거 아니야 그러면? 좋아 그 괜찮은 무기를 얻었 그 장비를 얻었구만 조난신호를 조사하라 새로운 동료를 얻을 수 있겠군 아마 쓸모없지만 쓸모없겠지만 아 구르기를 하면 적들이 짧은 공 짧은 시간동안 적들의 공격을 무시합니다 좋아요 내려앉자 바밤 고스오쯔 우리가 조난신호를 이 기지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장소는 버려진거 같아요 조심히요 버려진 곳이면은 아무도 없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무도 없긴 하네 벌레가 있네 휴 죽는줄 알았네 구해줘서 고마워 이거 완전히 재앙이야 스테이션이 버거 때에게 공격받았다고 우리 좀 도와줘 친구들이 끌려가버렸어 아직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거 같애 기차에 동력을 제공하는 동력기의 전역이 나가버렸어 깜짝 놀랄만한게 있을거야 가자 저거 뭐야 토끼 잘 싸우네 아니 잠깐 내려가자 일단 오지마아 아우 미칫 으악 꾸어억 아 뭐야 아 뒤에서 물렸다 엉덩이 물렸어 꾸어억 전력이 못꾸냈어 가자 샷건 샷건 이따 알아서 와 그치 난 갈꺼야 알아서 와 아니 야 적들이 더 잘 오는데 아 아퍼 아프라고 이 녀석들아 다 죽어라 좋아 기차를 타고 채굴지로 가자 휴 기차야? 야 이거 버스 아니냐? 이게 기차였어? 그 있잖아 트럭 버스도 이중버스 있거든요 고스워츠 주체물질을 찾는 것 같군요 이 지역에서 대규모 버거들이 활동이 감지됐어요 음 놈들이 오는군 놈들이 오는군 아아아아아악 맛있는 오리로스 등장 아 뒤씨씨 아 회복이 있었는데 아깝다 무신건 이줄레디 간다 으아아악 야 너도 와서 싸워 오 진짜 싸워주네 야 애들 좀 몸을 쏠쏠하겠는데 아아 아퍼 죽어라 죽어라 좀 뒤로 빠져서 그치 꽤 아 아이씨 쟤 어디서 등장하는 거야 자꾸 이게 그게 좀 있긴하나 그러니까 저기랑 아고네에 대한 그 갈성 분간력이 조금 떨어지긴 해 게임이 그것조금 아 그것조금 아쉽다 재밌긴 한데 뭔가 한눈에 뭘 피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와 뭐야 여기 얘네들이 왜 있어 여기 버거들의 고향 아니었어 거기서 버거들의 고향이 그냥 친구인가 설마 어후 . 으어어억 아 퀴 cheeeek하는게 체크포인트 같은데 그치 으어어어 으어 으냐 화가 바다아 으어 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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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오 화났다 야 2연속 2연속 마이티 개좋은데 안돼 가지마 야 아니 타지도 않았는데 어딜 갈라고 너희들은 알아서 와 돼지가 센스가 좋구만 야 야 저놈들도 날아다닌거 개무케인데 이거 보인드킹 보인드킹의 군대도 2연속을 채굴한다고 워머신을 보낸다 좋아 신호 어딨어 아 이 개같은 놈 너희들은 싹 다 죽여버리겠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종은 이 세계에서 있어선 존재해선 안된다 너희들은 전부 죽었다 아따가 아 좋아 힐링팩도 먹고 타기도 아 머신건 내놔요 야 돼지 야 돼지 머신건 준다며 무만대로 오리 생기고 맛있어 부린다고? 야 근데 이렇게 운동많이하는 그 거이면은 근육만 말아서 질기지 않냐? 운동량이 좀 적어야지 지방함량이 좀 높아가지고 먹을때는 식감이 좋을텐데 응 개질개 이걸? 하지만 하지만 맛은 굉장히 안정적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개같은 놈들 좋아 머신건이다 응 무엇이지? 아니 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체력 하나 딸고 시작하는건 좀 너무하잖니 아 체력을 이렇게 많이 준다면 뭐 그럴 수 있지 머신건 이즈 레디 꽉 꽉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암빰 간은 맛있겠다 야 근데 자연산 푸안으로 오면은 자연산이지 이게 양식은 아니니까 자연산 푸안으로 오면은 가격이 얼마나 할까 뭐야 뭐야 어디갔어 아 떨어진거구나 아이 뭐야 야 갑자기 발찌해서 내 마이티 내 마이티 다 잃어버렸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안돼 토끼들 죽었어 어떡해 디지 디지야 일루와 전부 뻥충한 디지 아니 무적 디지라 상관없나 저거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퍼 처읍 얼마나 매우 글 throughput 텍스라 코인 화성 갋.. 갈거니깐! 아아아아아아 화성 갈거니까아아 가자아 아 아 체력 2칸 남았다 죽어라아아아아아아아 난 무적이지롱 저 저 저 레이지 모드일때 피하는거 봐라 저거 와아 레이지 썻는듯이 바닥으로 숨는거 봐 개의 압사파동 넌 3족을 멸해주겠다 아니 너희 종족을 너희 종족을 전부 멸해주겠다 너희 종족은 살아있어선 안된다 쉬어라 좋았어 웨잇 가자 아 토끼신구들을 더 구해왔어야 한대 토끼 한 30마리정도 구했으면은 진짜 그냥 나도 소환수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놀 수 있지 않았을까? 기본포가 충전 가능해진다 그런 건 필요 없고 총 넣고 추가 탄창 필요 없고 반사용 울음소리 강렬한 울음소리가 짧은 시간 동안 반사 망패로 만든 뭐야 이거는 뭐야 토끼 나오는 게 아니었어? 아이 토끼 동료보사인 줄 알았잖아 이제 나오나? 이제 나오는구만 꽥 대부분의 워머신은 부모장이 달려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알아두세요 음 고소 어째 복원에 따르면 당근 주스에 취한 광보들이 금지대 터널로 들어갔다요 당근 주스에 하긴 도끼놈들이니 그럴 수 있지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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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퍼 아 아 아 아 얘네 닫기만 해도 죽는구나 안 돼! 이러다 다 죽어 뭐야 이거? 화이팅! 안 돼! 나 죽기 싫어 죽어라 쓰레기들 간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빠바빠바빠바빠바빠바빠바빠밤 1 더하기 1은 2 수링은 오토바이 수리겠지? 아 따가! 좋아, 한 발자국에다 놓으면 찢긴다 찢긴다 여기엔 뭐 있나? 아 위로는 이거 안 타고 있을 때 가는 거구나 체력 1밖에 없어서 아래로 갑니다 개꿀받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았어 아 이제 열려? 마이티 굿즈 간다 너희들 다 이 날 이길 수 없다 좋아 오빠 달려! 어젯밤에 징징 쓰레기가 오빠 잤더라 하하하하하하 아픈데? 야 저놈들이 저 벌레 이용하는 거 같죠? 지금 보니까 백! 오지마! 마이티 굿즈! 초능력보다 강력한 거는 용감합니다 어디 감히 초능력 따위로 더 이리 이길라고 흐우! 아 , 이케 오지마! 아니 이건 오토바이 숏컷 아 그래서 치료제 언제나 페퍼밀님 안녕하세요 힐링키트 언제 나오니 아이씨 아니 야 야 죽으면서 일링키트 죽은 반칙 아니냐 아 으악 으으으으으아 난 화났다! 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 야호우 좋아 야 이제 샷건 다 떨어졌네 아니 7위전 언제 나와? 아니 상관없나? 아니 새벽 3칸이면 상관없겠다 아아 이럴때 어? 저거 탱크는 오토바이는 자폭시키고 혼자 가야되는데 자 큰새다 우리 지금 집에 가는거야? 동쪽에 발사패드가 있어 그쪽으로 가야돼 이 동료를 드디어 무기공에서 선택할 수 있구만 하긴 우리 이제 전투.. 전투가 있고 제 정비공이 있었으니까 광부가 이제 철을 캐야지 광부가 철을 캐서 무기를 얻으면 그걸로 이제 거래를 하러 나가서 코인을 획득하고 그걸로 이제 나무를 뱀 다음에 운성을.. 운성이 떨어지는거 막으면 완벽하지 좋아 내놔 아 뭐야 이제 집가는거야? 아이 간단하구만 미션 컴플릿 아 왜 B인데 에이 음? 너무 야박한거 아닙니까? 음 움직임만 없고 시간을 감속시킴 마음을 안좋게 해준다 할 필요없어 진짜 이 효과가 뭐야 에너지 권총을 사용해? 적들을 공격합니다 됐어 돼지가 가장 돼지가 가장 좋은거 같아요 일단 내가 딱총을 쓸 필요 없어진다는게 손이 안아퍼 진짜 다른것보다 이제 손이 안아퍼요 딱총 안쓴다는게 딱총 손 너무아퍼 안돼 토끼 죽는다 오 안돼 어이가 없네 진짜 죽지는 않은건가? 목표 낙제시점으로부터 엄청나게 떨어진거 같아요 레이더 시스템을 규라인시키는 에텔의 불안정한 흐름대인거 같아요 에텔은 사고까지 싸우면서 가야될거 같아요 응 죽어! 슈급 좀 더 뭐 심거 왜 심거 티 ordin지 può신거 야 마법사 능력인데? 이걸 한 대 맞아버린다고? 마법사 죽어 나 어릴때부터 마법을 쓰고 싶었지 아 뭐야 두 갈래길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아 이게 맞는다고? 아니 아래로 왜 굳이 아래로 가게 아 귀찮네 수경하기 귀찮다고 위로 가는 놈 아아 귀찮아 죽어라 화이팅 굳이 아 근데 마이티 시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뭔가 좀 너무 짧아 뭘 만진거지? 아이씨 이루 가야 되네 저거 저거 키면 로봇 나올거야 아까 그 전투로봇 같은거 으어엉 아 어 아 으어 으어엉 시루니가 필요한데 오오오오오오 아 진짜 치료제가 필요해졌는데? 조심히 다녀야겠구만 아 뚱이놈이야 다시 오는 통통한 친구 다시 오는 건 통통한 친구 놀라셨나? 널 위해 선물을 준비했지 안돼 아씨 야! 내 위에 온라인 있는 거 봐라 저거 야 니가 나를 보호해야지 아니 진짜 이씨 개싹바가지 없는 놈 내놔 과연 무엇이 왔을까요? 비행기 빠밤 아 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좋아 편하구만 저거 뭐야 자폭이야? 아니네? 아 아 아씨 화나네 어? 열받네 하하하하 내리기 싫어 내리기 싫다고 왜 내려야 되는 거지? 나 치료가 없는데 이거 왜 안 켜져 켜졌다 새로운 탈꽃을 내놔라 오토바이 여기까지 우주 폭탄이나 먹어라 총 아니도 먹어 외계 개불아 오오오오오 오오오 어우 오오오오 그런 zą 슈퍼니터 방금 좋아 에텔의 사운드 찾았다 오우 뭔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니 저 마이틴 스킨 왜 자꾸 0되는 거야 바뀔 때마다 체력 채우지도 않으면서 억울하네 아니 체력 회복제로도 주든가 야 아니 체력 회복제로 주세요 아 아 진짜 이씨 야 이 악물을 최대한 회복제 안주네 이 자식들 또 뭐에 맞았어 방금 그에에에에엑 그에에에엑 그에에엑 머신공 가져가 치구 야 이건 좀 신기한데 돼지가 못 따라오는데 아 여기 몬스터들 아니 몬스터 아니 뭐라 해야 되지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몬스터 가시성이 좋은 편이 아닌데 몬스터에 닿으면 몬스터에 닿으면 체력이 달아 Linus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 샵곤으로 휘고 하는 거 개소뇐데 너무 소phone인데 이거 몬스터들 오! 힐링이다! 좋아 아니 근데 이식 시간이 너무 짧아 그..뭐지? 반사신경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 야 그 뭐야? 야 머신건 내놔! 뒤에 있어? 아! 현상금 사냥꾼 기술 납작군! 애틀레이브 세움 시험해볼 좋은 기회다! 오디... 뭐래? 엏쭈! 아니 야 야 구즈야 변신 시간은 왜 주냐? 그냥 쏘지? 따약? 백! 아니 야! 뭐 변신 봤다고 지금 야 그 레이지 개수랑 저거 야 마이티 스킨 다 떨구덕 좀 선 넘잖아 저거는 아니 이건 좀 선 넘네! 아니 이러면 아껴 올 필요가 전혀 없는데 하이퀴즈요 하이퀴즈요 샷콘이 진짜 줄나 쎈다 진짜 이게 샷콘이지 야 근데 메탄슬로우에서도 샷콘 쏘는 속도가 저랬으면 진짜 개상이었을 것 같긴 해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무기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호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바벨트 로켓부츠 2단점프 가능? 아 2단점프 못참는데 2단점프 못참는데 아 근데 지금은 참아야되겠는데 안켜져 해그를 소환해 적을 공격한다 안되겠다 이건 너무 쓰레기야 오래걸려 우주스테이션을 조사해라 손가락이 아픈가요? 설정에 자동사격모드가 있습니다 나름 친절하구만 아콘 아 아잇! 진짜 이씨! 체력 두 칸이나 살았잖아! 아, 4칸 나 근데 원래 이리로 가는 거 맞아? 이거? 원래 이리로 가는 것이 맞구나 아니, 야! 아! 아... 제발 맵 일직선으로 만들어줘! 이럴 거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이씨! 아니, 체력 회복지 어딨어? 야, 빨리 그... 머신건 내놔! 아니, 센스가 없어! 지금, 어? 네 주인님께서 머신건이 없다 하시잖아! 뭐야? 아니, 야! 아니, 뭐, 나 혼자 하는 이씨! 저거라도 주고서... 언지리라도 주고 나와야지 이씨! 아... 이런 진작! 이으으아... 이으으아... 이으아.... 아니야! 또 앞에 가지마! 아니, 이게 보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요! 요.. côté 여기... 요런경우 이제 내가 직접... 직접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근데! 저기는 지금 이렇게 넘어가려고 싸덨 cosmic 해야만 한 대 만능 구조야! 아이, 이게 뭐이... 말이 되냐, 이게? 어? 플라잉 아티스트! 화가 난다 야 나 어딨는지 안보여 앗! 이거 돈은 어따 쓰는걸까? 아 빨리 머신건 내놔 진짜 이 진짜 레이즈같이 느려가지고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머시! 아이씨 이거 늦었네 차악굴어어어~~~ 낭비보상지 수균 타이밍 너무 늦었다 아니이 아 피했다고 하하 거참 진장 어디로 가야되나 일로 가는거 맞아? 아닌데? 아 진장 반대로 왔어 다시 여기부터 해야된다고? 야 진짜 게임패스가 신의 한수네 뭐라고 해야되지? 게임이 재미없는건 아닌데 내 돈주고 샀으면 엄청 깠을만한 게임이거든 사실? 아니 그니까 여러모로 지금 뭐지? 편의성이나 가시성이나 좀 불만이 많긴 해 하지만 게임패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관없지 아 빨리 체력 내놔 그치? 차라리 메탈슬로우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을 정도야 지금 끌지마라 아 저기 조금만 많아 저기 조금만 많아져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어디있고 누구랑 싸우고 이런게 전혀 안보여 가면 흔들림 끄는거 있지않을까? 내가 봤을때 있을거 같은데? 야 둘다 있네? 둘다 꺼보자 그나마 좀 낮네 확실히 아이씨 그래도 눈 아픈데? 아이씨 그래도 눈 아픈데? 아 뭐야 방공객 절 찾았단 말입니까 당신 종종은 데이터베이스 없는 종종입니다 절 데리고 나가 세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주 목표 설정 거의 높기 끝 메타 윌 아 왜 메타톤이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아니 뭐 화려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그 화려함이 가시성을 해쳐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우리 메타톤은 좀 쓸만하신가? 에너지 2단점프 아직 안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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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민달팽이 기생충 에? 뭔데 이게 아니 잠시만 아씨 뭐지 저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 아아 오케이 이거는 수성용이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얘는 좀 수성용이고 얘는 공성용이야 하지만 나한테는 공성용이 좀 더 좋지 그리고 아 그래 동료 메타 메타톤은 로켓 빨쌍기로 무장했지만 연사율이 낮습니다 일단 너 데려 아 아니아니아니 잠깐만 로켓 빨쌍기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 돼지가 주는 그... 머신건이 정말 너무 좋아요 아 그냥 한번 써보자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바로 우유부단? 다른거 한번 써보긴 해야지 그래 돼지 좀 하루 좀 쉬게 놔두자 그래 에엑 컬러스 감옥 대장관 감옥을 조사하라 뭐야 여기 올이 있어? 야 게임 진행도 벌써 50%라고? 나 뭐했는데 때리맞춰 구르기 점프하면 엄청 멀리 뛸 수 있습니다 나 뭘 했길래 벌써 50%지? 가자 메타톤 미션 시작 고스워츠 컬러스 대장관의 심중부입니다 보이드가 이지웅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같네요 그 이상의 정보는 없네요 예 아니 좋아 빠른 스킨모드 간다 아하 난 스킨모드 할꺼 아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오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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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고 머신 고 좋아 땡크 가자 아이 씨 진짜 이씨 슬로모션도 꺼버릴까? 기기찮게 하네 방금 목숨 스킵이 될뻔했어 방금 목숨 스킵이 될뻔했어 빼암 아이 씨 저것도 한두 번이야 이 씨 아이고 아이고 아아악 아 안돼 내 탱크 봐봐 봐봐 방금도 내가 어딨는지 안 보여 마치 롤 롤 롤 한타 할 때 자기 집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브런즈의 심정이 된 것 같아요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뭐.. 다인다 Caesar open 죽여! 아 이게 말이야 쟤 좀 멀리 던진다 아 이거 수리 키트 있는 거 진짜 마음 아프네 야! 로봇 네라도 이거 먹어라 내가 이거 너한테 양보할게 끄엑! 다 먹는다고? 야! 해봐야 이 씨! 야 복탄 던져놓고 이게 뭐야 아 마이티구스 다시 보던 건 내가 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말이야 난 인물 실패했다 이게 내 벌이지 이 로봇은 자아가 있다 이 대장간을 매일 돌아다니지 정말 지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쉴 수 있도록 끝내다워 뭐야? 아 죽여달라는 거야? 불쌍한 녀석이었구만 저놈도 아 불쌍한 놈이야! 넌 죽어마땅해! 3대를 멸망시키겠다 안에 잡혀있던 만지 상관없어 나에게 적대적이었던 놈들은 다 3대를 멸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저 녀석이 이 로봇을 다루는 건지 아니면 저 놈이 갇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 모르지? 모른다면 3대를 멸한다 하랄 brief 없어엏 아 아 아 아 아니 야 왼손 야 야 왼손 소시로 연타라고 해봐 이걸 어떻게 연타해 야 야 왼 야 딱종 발상아 딱종 발상아 키보드에 Z키인데 왼손 소시로 눌러야지 다가간거 아냐 내가 오락실 메탈슬러그처럼 오른손으로 누른거면 개빨리 했지 좋아 나 죽여라 나에게 살려준다고 고맙다 마이티고스 니펜에서 하마 레이브 좋아요 봐봐 얘가 ZSC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C가 이제 검지고 X가 중지고 이제 Z가 약 이게 소지인가? 야 네번째 손가락이 손지냐 약지냐 약지냐 아씨 헷갈리네 이거 약지인가? 그래 어쨌든가 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거 야 이거는 C 고등학생이 와도 연타하기 힘들어 이키는 네번째가 약지야? 오케이 오 오 설명은 세보이는데 보통 설명센 애들 열고 설명센 애들 약하던데 넌 너무 센n말을 쓰잖아 그럼 약해보인다니까 하하하하 너무 강한말을 쓰잖아 대형함선으로 갈수록 여기까지요 비행기로 가자! 레이븐! 아 싸워 임마! 타고 있지만 말고! 아 진짜 이씨 꾸엥! 아니 공격을 안해줘! 야! 너 하는게 뭐냐? 살려줬더니 이게 식량만 축내네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 꾸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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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속도 좀 낮다! 아니다 아니까 야 AI들도 전용기 하나 타야 되는거 아니냐? 야! 야 무슨 방패가 비행기 비행기 기관총까지 다 막아버리냐? 진짜 개쩍는데 쟤네들 기술력? 야 우리 기술력이 후달린거야? 쟤네 기술력이 개쩍는거냐 이거 쟤엥! 워스티이드! 하하하하하하하하 사서의 강한 참격! 사서의 강한 참격! 사서의 강한 참격! 사서의 강한 참격! 센지진.. 센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왕의 강한 참격! 상자의 강한 참격! 어허!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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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어디든지 보여야지 하던 말은 할 거 아니야 그 뭐지? 여러분들 그 능력 있는 친구도 좋은 친구지만 그거 있어요 능력 있는 척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도 나쁜 친구는 아니야 아니 안보여 내가 어딨는지 게임아 아 진짜 가위성을 밥 말아먹었네 뭐..뭐에 맞는거야? 아니 레이븐 이놈 일처리 제대로 하지도 못하네 데슬라 캐논! 좋아 돌코인 떡상! 다성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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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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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게 맞네 뭐지? 올라간다 쟤도 어디가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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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종착제 좋아요 뭐야 이거 그거 아니냐? 메탈슬로그에서 많이 본 그런 기첸데? 메탈슬로그에서 많이 본다 메탈슬로그에서 많이 본다 메탈슬로그가 많이 본다 메탈슬로그에서 많이 본다 에엥? 왤엥? 아씨 아니 내가 저 위에 올라가 있어 호호호! 어떻게 맹게해! 뭐 맞았어? 나 방금? 오! 치료제 좋아요 아! 뭐야! 야! 쟤! 야! 수류탄을 맥샷을 날렸다고? 미친! 개쩍는데? 아! 아 이게 맞네 조금씩 옆으로 갔는데? 뭐야! 역시 샷건이지! 어? 우리 동네 거의는 샷건이 전부다!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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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세기 적도 아니고 있어! 적들 위로 걸어다니고 있다고! 오케이 힐링팩 더! 좋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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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악! 좋아! 응! 레이븐! 좋아! 이제부터 네게 작전! 좀 앞에 좀 있어봐! 네게 작전을! 자 그냥 그 상태에서 들어, 이 새끼야. 너에게 작전은 알려주겠다. 첫 번째, 너가 날아서 나를 저쪽으로 데려가도록. 두 번째. 아, 야. 아, 진짜 이 씨. 야, 움직이노. 개꿀만 내, 진짜. 두 번째, 너가 보이드 킹을 쓰러뜨린다. 세 번째, 나는 집에서 맥주를 먹고 네가 싸우는 걸 보고 있겠다. 좋아, 가자! 이놈인가? 아, 현상겸사장구리 왔군. 여기까지, 오늘은 수고 많았다. 하지만 내놈의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될 거야. 오늘 밤에 거의 요일을 먹겠군. 맛있겠군. 무적인데요? 아니, 애초에 무적인 놈을 어떻게 싸우라고! 야! 이게 맞는다. 아니, 뭔 리딩인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뭐, 기믹이 전혀 안 보이는데 어쩌라는 거지? 뭐지? 뭔데? 아, 내가 레이지모드 켜야 되는 거야? 아니, 야! 왜 갑자기 레이지모드가 꺼져? 아이씨. 진짜 지 맘대로다, 게임이. 레이지, 설마 개 빠르게 차고 개 빠르게 죽는 거야? 아니지? 뭐 쉰 거니, 이제 레이디. 잘 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 뭐야? 아니, 야! 나도 로봇 줘요! 야, 나도 로봇 줘. 저거 마음에 든다. 엄마! 엄마, 옆집 철수는 변실로 못 갖고 놨는데 우리 집은 왜 없어? 너는 아직 무저 캡틴 사우루스 가지고 놀아야지! 엄마, 그건 변신도 안 된단 말이야! 어머, 너는 아직도 안 된다! 머신검! 라이스! 화난 거일에 본져 있나? 그게 바로 나나! 나, 자, 아틀러스! 아이... 아니... 그건 다른 힘이잖아요! 총알 다... 아 따가 이게 맞아보는거? 좋아 테슬라 코인 오즈코인 떡상! 테슬라 코인~~~~~ 무조~~ 꽥? 에엥? 아 뜨거 슈퍼 테슬라~~ 난 무적이지 그리고 테슬라는 신이다 아하! 죽여! 죽여! 천장 속에 까마귀 밥으로 줘라! 까마귀들 옆에 있는데요 어... 그럼 비둘기 밥으로 줘라! 비둘기는 저런거 안먹은데요? 그만해! 드디어 난 자유다 뭐야 엥? 뭐 저건 또 얘도 조종당하는 놈인가? 끝이야? 야 잠깐만 야 진짜 끝이야 이게? 어어? 도비 이즈 프리! 도비는 무료에요! 절반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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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후우 후우 이거 빨리 올라가는 거 없나? 코리안 바다 게임즈면 그분인가? 그 다이시 던전 그 번역하신 분인가? 어? 잠깐만요 기어 4브랙퍼스트면 저거 그 모자 모자걸 만든 적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어 아침으로 먹는 사람들이면 걔네들이야 선글라스 쓴 되지 뭔데 딴딴 야 근데 게임이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그 UI 쪽이나 이제 가시성 면에서만 좀 해줬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가시성 면이 조금 그 적이 한 적이 좀 많아지면은 내가 안 보이거든? 그것만 조금 어떻게 됐었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네 이렇게 엔딩 멘트 쳤는데 사실 엔딩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지? 이정도면 엔딩이네 끄엑! 아 왜 꽥 안해 아 아 왜 꽥 안해 확인을... 뭐야 둘이나 잠겨있다고? 그것도 중간이 잠겨있다고? 뭐가 잠긴거야 은왕계 현상놈 경고가 들어왔어요 세계를 약사하는 남작이라는 인물 때문이 아닌가요? 남작이 세토 행성에 나타났던 보호가 들어왔어요 기회를 봐서 남작과 결파 안내는게 좋겠어요 뭔데 저건 또 중간 날이 이어진다고? 다른 차원으로 이어진 문 뭔데 어서오라 마이티 구스 지켜보고 있었다 그대는 가장 연도의 망자다 이 지역은 그대의 우주경계 너머에 존재한다 포탈로 벌어둔 거울 우주가 있지 그래? 도샷이 너무 어렵다면 고향 우주에서 기술을 칼고다가 다시 오라 걸 우주라는 거... 아... 아... 노잼 그냥 하드모드네 아주 좋다 얼른 우주로 가라 저기에 뭔지 나 한번 보자 남자의 세토 행성을 방해하지 못하게 망하라 야 이건 한번 해보자 대부분의 워밍이신데 부모장이 달려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 아무래도 전국에 착륙한 것 같은데요 휴가로 온 게 아니에요 아 휴가로 온 게 아니라고? 아니 이런 해안가를 휴가로 온 게 아니면 대체 올 이유가 있나? 아 꿀받네 너네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그치? 너희들이랑 놀다 와 무궁화 꽃이 삐었습니다 뭔 새야 저건 또 뭐야 저게 뭐야 아 휴 안 잡혀 개같은 게임 갓 게임 아이씨 개같은 게임 아니 얘네들 벽에 막혀가지고 잡지 놓다는데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이거 휴대가 없어? 안 되겠다 히핑 나올 때까지 뻑여 레이지 굿 아 레이지가 아니고 마이티 굿 뭐야 어디로 가야돼 아 아니 치르지가 안 나온다고? 막 터트리면 다 터지고 워스티드 되는 거 아니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치르지는 않아 첫 번째 탑이 쓰러졌군요 다음 탑까지는 거리가 꽤 된다 오케 아니 야 에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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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아 뭐에 맞은 거야 sometimes 아 아있 ない ар 그렇 아 орм 아 숱 으 으 으 적을 잡으니까 적을 잡을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나오는건 좀 너무하지 않니? 아 진짜 아니! 좀 그만 피해 개같은 놈아 가자 아 이게 맞네 되게 나 되게 나 뚱뚱하구나 지금 하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살찌긴 했지 아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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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 했지 내가 아 개같은 놈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이 구역의 일정 마이티구수다 왜 안 넘어가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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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을걸 깜치다 맞았어 여기는 로켓런처가 오히려 연사 느리고 샷건이 연사가 개빨라 하지마! 로켓런처 레이븐인지 좋은 놈인지 잘 모르겠네 데미지 저게 몇이지? 모르겠단 말이야 아니 그냥 근데 건물 옥상에다 저거 해야되는거면 그냥 건물 옥상 쪽으로 뭔가 배 쏴면 되지 않을까? 뭐야 이 저기에 굴착탐에 문제가 생긴거 같은데 잠깐 저거 설마! 마이틴 구스다! 남장님이 알려야겠어 남장님! 마이틴 구스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마이틴 구스라고! 이거 야단 났군! 전 병력은 상륙구역으로 후퇴해 방어 태세를 취한다 이세가 보이드킹을 써뜨렸다 어설픈 내용은 자제하도록 번쇼 캐논는 준비해라 오게 두어라 걱정 마십쇼! 내가 맞겠습니다! 내가 한때는 요즘 모르겠지만 한때는 또 넥톤 또 바나나 하면서 음.. 협구에서 아주 살찘지 둠? 발사하나? 설마 이대로? 둠 아니야 이거? 맞아? 야 저 놈이 주인공 아니냐 이거? 어? 뭐야! 오오오! 야이 개가 안 지나는데 미친! 야 야, 개 깐지나는데? 아, 레이브는 또 어디 갔어? 아, 쓸데없는 놈 진짜, 이씨 진짜 하등 쓸모없는 놈 진짜 쟤 놀러왔냐? 야, 갑자기 왜 파도로 타지? 쟤 놀러왔나? 아, 하긴, 이 정도의 파도를 평생에 타볼 게 많이 없지, 그치? 아, 화난다 아, 씨, 화난다,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처음부터면 큰일 나는데? 처음부턴가 보다 안 돼, 치루는! 안 돼, 치루는! 아, 씨, 꺼내러야해! 아, 씨, 쟤!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후 후 후 아 이게 만... 아니 그렇다고 7일에는 두 개씩이나 죽여 오! 레넥톤이다! 정말 제발 때로 움직이는 거래 남작님이 널 없애고 싶어 하죠? 그러니 강구하라고 나는 널 없애고 싶어 하죠? 허니 너도 강구하라고 뭔데? 야! 아이 뭐야 씨 오만간지만 다 버리더니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리네 저기요 큰새 양반 일어나봐요 촌장님이 부리신다고요? 너희 촌장은 누구지? 오마이트쿠스 자고 눈이 말에 온 걸 반영하네 침자가 싸우는 자네 모습을 계속 운하고 있었네 나쁜 약속들은 오대전부터 이곳에 자녀를 망가뜨리고 있거든 힘단대로 자네를 돕겠네 낡은 잠수함? 아 진짜 좀 쇠삥으로 주지 아이 저! 야! 야 레이세린지 레이문지 뭐 레이첼인지 뭔지 레이첼 가드넌인지 뭐 씨 뒤놈 저! 지금 뭐 이번 스테이지 한 번도 안 싸우잖아 어? 이거 완전? 메타 슬로그 아니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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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장르의 유산성? 으하하하하하 얘는 특수기 없나? 잠수함은 특수기가 없네 기분 탓이겠지? 아니야! 기분 탓일 리가 없어! 아무리 봐도 기분 탓일 리가 없어 아니네 뭐 상관없기네요 사실 어뢰는 없어서 좀 아쉽다 어뢰는 없어서 좀 아쉽다 어뢰 있어야 재밌는데 어뢰는 없어서 좀 아쉽다 내가 메탈 슬로그를 하면서 폭탄을 마구 써도 된다는 걸 배웠어 동망 프로젝트 할 때 폭탄 쓰면은 조졌거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 어? 어? 그 레이첼 가드놈 뒤에 있는 놈 저 쟤 쟤 쟤는 리버스테이지에서 하는게 뭐냐 어? 어? 아니 맨몸으로 잠살 탄 능력이 있으면 좀 주변 애들도 좀 공격해주고 그래봐 제발! 하하하하 저거 사실 숨참는거에요 저거 하하하하 태양양이 좀 좋은 친구야 아 진짜 에바야 오! 갓겜이다 하하하하하하 이거 나보로 가라 그랬으면 진짜 똥겜이었다 방금 어 컷신으로 넘겨주니 갓겜 인정하겠습니다 똥과 갓을 오가는 그 이름 마이티부즈 드디어! 드디어 저놈이 싸울 수 있는 그 장면을 보는거야? 남장님 마이티부즈가 요사에 침입했습니다 뭘 꾸밀거리고 있는거야! 빨리 처리해! 아! 이게 만든다고? 개신기하네 판정 빨리 도와주시대 여러분들이 커다란 분들 중앙 엘리베이터로 봉쇄했어요 이 분들로 오해하는건 해킹에 빨리 아 제발 하아 메밀 직선으로 만들어줘 간다 아 자 간다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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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해킹쉽다며 아 부수는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행울명이 세기네 아 아 테슬라 캐논 아 아 아 그 체력 캐를두가 슬슬 필요한데 unserem 아 레이지 괴리 썼다 레이지 간다 레이지 간다 레이지 간다 뭐야 총에 안 먹어줬어 아 아 쟤들 가장 싫어 아니 위에서 쏴야 되는 주제에 위에 있으면 맞아 아 갓겜 하하하하하하 와이틱수가 상간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쟤들을 풀어라 탱크도 보내고 어떻게 돼 부란만이야 쟤들을 풀어라 아 역시요 샷건이 짱이지 샷건 밸런스 너무 붕이야 이거 개밸붕이야 진짜 야 으흠 흐흐흐흐흠 으흐흠 흐흑 야시 개보생한거 샷건 두발 두발 쏘니까 다 죽었어 개같은 놈두 레이즈 타임 아이씨 살고 싶어 뭐야 체력 3칸이네 난 체력 언제 먹으냐 살고 싶다 말해 말해 누굴 생각했지 많이 뛰고 수고 기다리고 있었다 니 니 살고 싶어 했잖아 우리 드림킹까지 쓰러트렸던 너라면 내 병사들 줄이면 실근 죽먹기 없겠지 난 그리 쉽지 않을 거다 우리 둘만의 정면승물이 시작해볼까 아이 내 총알 뭐야 얘도 염동력 써? 미칭 아니 뭐야 야 야 저격하는 것처럼 저격하는 것처럼 표현해놓고 어허 방역기를 써버리네 저 이씨 나쁜 놈 진짜 아아암 아암 나 저 노랑이 저격인 줄 알았어 근데 범위공격이었던 거야 나 저거 내 쪽 놀이길래 나 저격인 줄 알거든 아 뭐야 그 사이에 풀렸네 좋아 정면 나 저격인 줄 알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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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